우리 오늘 오프닝을 스피치로 해주신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클로징 원기를 불어넣어주시는 빠이빠이 메시지를 하시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날 선거가 있고 4월 16일 날 제가 이끄는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국민 모임에서 4월 16일 날 유튜브로 방송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4.15 총선을 전면적인 부정선거로 규정한다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 그럼 사실 왜 제가 그걸 부정선거라고 규정을 했느냐 저는 평생 공안검사를 해왔고 선거사검을 다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무지막지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옛날에 자유당 시절에는 고무신을 돌리는 것은 가능했었지만 자유당 시절 이후로는 고무신도 못 돌리게 했습니다 선거법이 어떻게 발전되었냐면 입은 풀고 금품은 못 쓰게 하고 닫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고무신 한짝도 못 돌리게 돼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선거는 각 가정에 100만 원씩 엄청난 고무신을 퍼버댔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당연히 검찰에서 부정선거 사범으로 하여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이걸 전면적인 부정선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막상 그 다음에 보니까 아무도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고 투개표 부정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투개표 부정은 글쎄 이거 아까 우리 석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뒤집어지기가 어렵고 또 그리고 정전 예보를 보면 한 달이면 가서 재검패해버리면 끝나는 얘기고 그래서 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할까 이러는 바람에 본질적인 문제에 금품선거 문제가 가려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엄청난 투개표 부정 문제에 관한 자료들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종전의 대법원의 태도와는 달리 무슨 뭐 넉 달이 지나도록 어떻게 재검패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건 진짜 뭔가 의욕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투개표 부정도 이거는 좀 철저히 따져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뿐만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금품선거 문제도 이거는 뭐 명백한 기부행위 아닙니까 이런 거 앞으로 또 선거 때마다 가서 이렇게 뭐 재난구호금이니 무슨 뭐 지원금이니 해가지고 돈 퍼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포퓰리즘에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투개표 부정도 엄격하게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이 금품선거 문제도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써 2부까지 무사히 마치겠고요 우리 저기 지금 하와이 연결돼 있나요 하와이에 지금 다 그쪽에 하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간에 하와이 있다고 치고 예 빠이빠이 예 빠이빠이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.